보세요. 그거 열면은 대박이네. 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올리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에 차기 때문에 머리속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고로 마리테처럼 조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풀어서 설명해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스포가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채팅주시는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도 머리가 터지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진행을 하고 굳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는게 아닌 마리테처럼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이거를 이해하기도 지금 많이 버겁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이렇게 더 어렵게 제가 폴아웃을 다가가게끔 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계속 보기 때문에 뭐 이걸 얘기하면서 캐릭터를 이해하고 있는데 또 다른걸 또 얘기해주면 또 저것도 알아줘야지 여러분들 좋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계속 머리가 더 아웃이 돼버려요. 계속 머리가 아웃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 학자분들은 조금 이제 자제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굳이 풀어서 안 얘기해주셔도 되겠구요. 또한 서로의 토론은 어... 제가 있는 채팅에 어... 더욱더 혼란을 가중시킴으로 마리테처럼 다시 한번 채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자 이제... 훈수는 받지 않으므로 조금은 이해해주시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여기서 0.5 이상 가면은 바로 왁구청으로 태세 전환합니다. 자... 에이 스테지스 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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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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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을 작동시켜야 돼? 으흩... 어? 유사도 E다 어... 이게 유사도 E면은 W INDS 이건 아니고 어? 이거 아닐까? 이거 같애! 아 이거였네 부하문 열기 열어! 좋았어 열었어 핵융합코를 습득하세요 좋았어! 여어씨! 이런거 줌이여 고로 이걸 얻는다 어? 이런거 잘 훔쳐야돼 예전에 스카이림에서 뭣도 모르고 야 성죽고 훔쳤다 디지게 맞았어 진짜 저런거 잘 봐야됩니다 이러면서 은진하면서 다녀야돼 이러면서 아 이것도 똑같네? 큰일나 아 아 지금 다 발각되네 아냐아냐아냐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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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거리하다가 게임 끝날거 같애 진짜 이런거는 가져가도 되겠지? 아 내려가자 이렇게 내려가면 피 날거 같은데 어우 잔인해 너클 야 그래 의상도 좀 보자 템 많이 얻었어 음 무기랑 의류 좀 봅시다 삼단봉 피해 22 26 아 단구체 그러나 속도 느리구요 음 아 산탄총 질이네요 피해 45 명중류 16 아 아 총 되게 많네 좋은거 개 많네 스위치 블레이드 아 이거는 아니야 삼단봉 이상의 그게 없다 의류 어 전투용 방독용 게이드? 이거 이거 착용해 어 착용하고 용접 철판 레이더 암호 오른다리 오른다리 어 착용이 되잖아 어 착용하고 김네이 아하 이거 벗기되는구나 이거만한게 없네 음 음 오른팔 오케이 아 뭐야 이러면 오른다리가 벗어져? 아니네 입어지네 어 됐다 어 되게 어렵다 어 왼다리 입었고 여기서 이거 입어지나? 어 어 나이스 입어지구요 왼팔이 필요합니다 왼팔 되게 어렵네 되게 어렵네 되게 어렵네 되게 어렵네 스읍 차차 알아가고섭니다 됐어 이 코어를 가져간다 파워하머 핵융합 코어를 끼우십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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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일로 나가서 일로 이쪽 갔다가 어 됐어 데카맨급이었으면 좋겠다 와 와 이거야? 어 잠깐만 바로 가기전에 강력테이프 스크류드라이버 우와 이거야? 와 이거 대박이겠는데 이제? 와 끼워 탑승 야 이거 들고 야 이거 타고 미니건 우와 개쩐다 와 와 이거지 여러분 이거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까? 야 이거 어 뭐야 영구적으로 사용 뭐야 이거 뭐 자동으로 쏜거야 지금 내가? 어? 호우만 있다면 사용 가능해? 난 다 가져가 연료통 이런거는 무조건 관련된거 다 가져가야돼 내구도 있어 상태 내구도 자체가 별로 안좋네 그냥 앞으로 이것만 타고 다니고 싶은데 이거 총알이 무한이 아니야 총알이 무한이 아니야 강력테이프 떨어져도 되는건가 이거? 아 오케어어어 좋았어 뒤졌다 니네는 야 니넨 뒤졌어 이제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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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몸통을 여기다가 선택을 하고 그냥 쏴버려 뭐야 와 이거 밖에 안맞아? 말도안돼 야 그냥 그냥 가 그냥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야 어떻게 확률이다 어 그치 어 좋았어 그냥 머리를 잡아 아 아 AP 없어 아 미친 진짜 이래서 안됐나 진짜 됐어 자 여기서 몸통을 딱 조준하고 뭐야 뭐야 AP가 왜이렇게 안차 그냥 쏴야겠네 어 어쩔수없다 그냥 갈겨 그래 이거들 시원하고 좋다 야 야 으어어엇 성적표 다 찢어버리고 싶다 어 개뒀고사 개뒀고사 아 불태워 버리고싶다 워 엄마 왔다 엄마 성적표 본다 어 어 클났다 엄마가 다가오고 있다 어 빨리 엄마를 재워야 돼 조졌어 엄마가 지아블론가 돼가고 있어 와 야 이거 뭐야 와 어쩐지 너무 쉽다했다 병뚜껑이 왜 나와 너 힘들었구나 이런거 먹고 살았구나 조졌다 조졌다 뭐야 자동차가 뭐 불이 들어오더니만 됐어 끝났어 이제 돌아가면 되는거야 내가 이대로 돌아갈거 같아 니들한테 모든거 다 꼭 하겠어 좋았어 일단 사람 파밍부터 하자 야 근데 이거 있잖아 진짜 방송 켜두고 여기있는거 나오는 지역 다 뒤지면서 모든 댐 다 먹고 다니면 방송 개 씹노잼 되겠다 개마나 댐 머리 한편으로는 아 템을 너무 놓고 가는 느낌이 너무 강해 지금 어 뛰지를 못하네 아 지금 한도 초과했냐 다음 팟은 9개월인가 8개월 전부터 했어요 아 이제 무게를 좀 버려야될 때가 됐으 뭘 버려야되나 거기서 좀 팔고 올걸 커피짱 솔직히 쓸모없어 그치 커피짱 갖다 버려 어 커피짱만 버려도 훨씬 낫네 낡은 서류천 이런거 쓸모없어 진짜 쓸모없어보여 같이 1 개한테 맡기라고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어차피 근데 다 먹었어 이제 필요한것만 갖고가자 기강권총 조졌다 일로와봐 개야 이름 뭐로 지어주지 너는 너는 로제니로 가자 로젠아 택배니까 음 어 어 가만히있어봐 너는 너는 일단 연료통 먹고 그리고 몽키스패너 어 들고있어